하나님의 말씀을 들리게 하라. 요한복음 요약강의 20장 강의 29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31절 빈 무덤의 증거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증인들. 요한복음 20장의 시작은 막달라 마리아가 안식일 후 첫날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간 이야기부터 시작이 됩니다. 마리아가 무덤을 봤더니 무덤의 입구를 막은 돌은 치워져 있었습니다. 마리아는 베드로와 사랑하는 제자 즉 요한에게 달려가서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다고 말을 합니다. 2절에 보면 마리아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어디로 치웠는지 우리가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마리아는 혼자가 아니라 다른 복음서에서 말하는 것처럼 다른 여자들과 함께 예수님을 찾았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마리아의 말을 듣고 베드로와 다른 제자 즉 요한이 무덤으로 달려갔습니다. 요한은 베드로보다 더 젊어서 그런지 빨리 갔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컸는지는 모르겠지만 무덤에 요한이 먼저 도착을 합니다. 조심성이 있던 요한은 무덤 밖에서 무덤 안을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뒤에 도착했지만 요한보다 먼저 무덤으로 들어갑니다. 이에 요한도 뒤따라 무덤으로 들어갔습니다. 무덤 안에는 고운 삼배가 있었고 머리를 감싸던 수건은 따로 개어져 있었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증언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누군가가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가지 않았다는 증거가 됩니다. 만약 누군가가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다면 시체를 싸고 있던 고운 삼배를 벗기는 수고와 얼굴을 가리고 있던 수건을 개어놓는 수고를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고운 삼배는 값비싼 것이었기 때문에 분명히 가져갔을 것입니다. 빈 무덤과 삼배 그리고 수건은 예수님께서 부활했다라는 증거입니다. 이 증거를 보고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다고 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의 증거, 부활의 증인, 그리고 부활의 믿음으로 이어지는 전형적인 요한복음의 구조를 여기 대해서도 볼 수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지만 아직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9절에 예수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 부활하여야 한다는 성경의 말씀을 깨닫지 못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믿기는 했지만 아직 구약 성경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지는 것은 성경 말씀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과 성경에 대한 불균형은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도 겪었던 현실입니다. 또 지금 우리도 경험하는 믿음과 성경 말씀에 대한 불균형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베드로와 요한은 집으로 돌아갑니다. 하지만 막달라 마리아는 아직도 무덤 밖에서 울고 있습니다. 마리아가 무덤 안을 보니 흰옷을 입은 천사 두 명이 앉아 있습니다. 천사는 마리아에게 왜 우냐고 묻습니다. 그러자 마리아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가져갔는데 어디에 있는지 알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이때 마리아가 뒤를 보니까 예수님께서 서 있었다라고 14절에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마리아는 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는지는 여러가지 해석과 추측이 있습니다. 제자들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은 영화롭게 변했다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리아에게 여자여 왜 울고 있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마리아는 동산지기인 줄 알고 주여 당신이 그분을 옮겨 놓았거든 어디에다 두었는지 말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16절에 예수님은 마리아야 이렇게 부르십니다. 또 마리아는 이 음성을 듣고 라보니 즉 선생님 이렇게 대답합니다. 제가 주목하는 사실은 마리아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가 예수님께서 그 이름을 부르자 예수님을 알아봅니다. 또 마리아도 예수님을 평소에 부르던 친숙한 이름인 라보니 이렇게 예수님을 부릅니다. 다시 말하면 서로 인격적인 관계, 서로가 서로의 이름을 부르는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예수님을 알아보았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하나님과 또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17절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마리아에게 마리아에게 나를 만지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사용된 붙잡다 라고 번역된 단어는 크라테오라는 마태복음 28장 9절에서도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을 붙들고 경배하는 모습에서 발을 붙잡다 라는 그 단어와 같은 단어가 쓰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붙들고 경배하는데 예수님은 더 이상 매달리고 애원하지 말라 그러한 의미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직 하나님께 올라가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십니다. 그리고 마리아에게 말씀을 제자들에게 전하라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올라갈 것이라고 알리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마리아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보았다고 예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날 저녁에 예수님은 두려워 문을 잠근 채 숨어있는 제자들이 있는 곳에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인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증거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기서 논란이 되는 것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못 박힌 곳은 손이 아니라 손목이라는 주장이 요즘에는 큰 설득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에 손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잘못 기록된 것이냐 이러한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반론은 손바닥에 못을 박고 밧줄을 묶었기 때문에 손바닥이 맞다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무엇이 맞는 주장일까요? 우선 로마의 십자가형은 꼭 못을 손바닥에만 박지 않았습니다. 손목일 가능성이 제일 높습니다. 손바닥은 몸무게를 지탱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 밧줄을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손이라고 말하는 히브리 단어는 야드입니다. 그리스어 단어는 케이르입니다. 이 두 단어 모두 손인데 그런데 야드나 케이르는 손가락에서 팔꿈치까지를 손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손바닥도 손목도 모두 손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본문 말씀해 보면 불안에 떠는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은 샬롬 즉 평강으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상처를 증거로 보여주시면서 다시 한번 21절에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에는 샬롬이라는 말은 그냥 인사입니다. 우리가 안녕하세요 이렇게 통상적으로 하는 그 인사를 샬롬이라고 인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기에는 상황이 좀 다릅니다.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시면서 평강을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이 평강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강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부활의 소망이 있는 평강이며 영원한 평강입니다. 우리도 이 평강을 가지고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평강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은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내셨습니다. 이와 같은 사명으로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십니다. 그것도 성령과 함께 하시면서 보내시는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인간의 창조를 완성하셨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주시면서 부활의 소망이 있는 새로운 종말론적 시대를 열어주시고 구원을 완성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성령님과 함께 하면서 부활과 새로운 창조를 소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23절에 보면 약간의 논란이 되는 구절이 있습니다. 천주교에서는 이 구절을 근거로 사제가 죄를 사여주는 권한이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짧게 결론만 말씀드리면 구원의 선포와 죄의 판결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오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이것을 거부하는 자들에게는 심판을 판결하고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여러가지 신학적 논쟁과 다른 의견이 있지만 깊이 다루지는 않겠습니다. 죄를 사한다는 것은 구원을 선포하는 것이고 죄를 그대로 둔다는 것은 심판을 판결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야기는 이제 도마의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이 이야기 때문에 도마가 의심이 많다라는 선입견이 있습니다. 하지만 의심보다는 솔직하고 말이 앞서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을 각오가 되어 있다 이렇게 말이 앞섰고 지금은 자신의 비관적인 심정을 솔직하게 말로 표현한 것입니다. 도마는 내가 눈으로 예수님의 못자국을 확인하고 손으로 만져보기 전에는 믿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앞서 예수님은 못자국과 창자국을 제자들에게 증거로 보여주셨고 제자들은 그것을 증언했기 때문에 도마는 한 발 더 나가서 내가 만져보아야만 믿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한 것이죠. 그리고 8일 후에 제자들이 다시 모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일요일에 다시 모인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분명히 문이 잠겨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또 들어오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27절에 예수님은 도마에게 내 손가락을 내밀어 손과 옆구리를 만져보고 넣어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믿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도마는 28절에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이렇게 여섯 번째 증인으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요한복음의 아주 중요한 구조적 특징을 이해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가 되신 것이죠. 또 예수님은 문이 잠겨 있는데도 들어오셨습니다. 그냥 나타나셨는지 아니면 문을 통과해서 들어오셨는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이것도 부활하신 예수님의 신적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또 손과 옆구리의 상처도 부활하신 예수님의 증거가 됩니다. 도마도 직접 예수님의 상처를 보고 만진 증인이 되었습니다. 이로써 증거와 증인이 나타났고 그 결과 예수님은 주님이시고 하나님이시라는 믿음의 고백이 있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요한복음의 전형적인 흐름이고 형식입니다. 그리고 29절에 예수님은 도마에게 물으셨습니다. 너는 나를 보았기 때문에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사람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질문은 지금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증언, 증거 그리고 증인을 보여주시고 도마처럼 직접 보아야만 믿을 수 있느냐?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아니면 증언, 증거 그리고 증인의 말을 듣고 이렇게 믿느냐? 또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그리고 30절에서 31절에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이 나타납니다. 이 외에도 기록되지 않은 표적들, 즉 증거들이 많다고 말합니다. 여기에 기록된 증거들의 목적은 우리가 예수님은 그리스도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기록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사도 요한의 증언이고 일곱 번째 증인으로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증언, 증거 그리고 증인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성경에 약속된 메시하며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어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고 기록했다라는 것을 일괄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요한복음을 통하여 또 성경을 통하여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이것이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이고 사도 요한이 증거하는 핵심입니다. A. 예수님의 존재와 증거 이 십장에서 예수님을 어떻게 직접적으로 표현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주 이렇게 고백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주라는 말씀은 오직 하나님께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구약에서 여호하라고 하나님을 표현한 성경구절은 영어성경에서 주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또 70인역도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라보니 이렇게 불렀고 선생님이라는 뜻이죠. 그리고 도마는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이제 전체적인 구조를 통해서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의 빈 무덤으로 달려왔습니다. 이 빈 무덤은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가 됩니다. 또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의 부활을 확인한 증인이 됩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께서 부활했다는 것을 믿었다고 8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증인이 됩니다. 이때 예수님은 내 아버지 곧 너의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하십니다. 이로써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언을 이렇게 간접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날의 제자들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은 잠겨진 방안에 나타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신적 능력의 증거가 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손과 옆구리의 상처를 봅니다. 이 상처가 부활하신 예수님의 증거가 되고 또 제자들은 이 예수님의 증인이 된 것입니다. 이 자리에 없었던 도마도 그 다음 주에 예수님을 만납니다. 이때도 잠겨진 문 안으로 들어오신 증거가 나타납니다. 또 상처난 손과 옆구리가 증거가 됩니다. 이를 보고 만진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의 새로운 증인이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 도마는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이처럼 증거 증언 그리고 증인은 믿음이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0에서 31절에는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이 나타납니다. 여기에 기록되지 않은 많은 증거가 더 있지만 요한복음에 나타난 기록 목적은 예수가 그리스도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믿음으로 생명을 얻기 위함이 목적이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20장에는 빈 무덤의 증거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이 증인이 됩니다. 이를 통해서 베드로와 요한은 믿음이 생겨나고 마리아도 부활하신 예수님의 증인이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내 아버지 내 하나님이라고 간접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언합니다. 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이 증인이 되죠. 그리고 잠겨진 문으로 들어왔다 잠겨진 문 안에 들어오신 신적인 증거가 나타나고 상처난 손과 옆구리가 또 증거로 제시됩니다. 이를 직접 보고 만진 도마가 증인이 되고 도마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을 증언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며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이 바로 요한복음의 결론이고 기록 목적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요한복음의 마지막 장 21장을 간략하게 함께 요약해 드리겠습니다.